네, 설 연휴가 한창입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여러가지 또 즐기려고 시민들도 많이 나오셨지만 외국인들도 굉장히 명절에 많이 다니시더군요. 한국을 찾은 관광객도 있고 또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텐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설 명절인데 외국인들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설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단히 궁금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서울 글로벌센터 폴 카버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의 설문화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이제 서울 글로벌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신 폴 카버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얘기하기 전에 서울 글로벌센터 소개부터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글로벌센터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업하려 하는 외국인 아니면 일반 생활에서 어려움 생기는 외국인 위에서 여러 가지 상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말로 위사소통 어려운 외국인 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아홉 개국으로 톡할 수 있는 전문가 여러 가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한국에서 외국인, 아예 본나라에서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도 하시고,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도와주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방송에서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글로벌센터를 소개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 폴 카버 센터장님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느끼는 명절, 이런 걸 어떻게 또 생활하시는지 외국인들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쭙는데 한국에서 생활하신지는 그러면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은 한 합해서 한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왔다가 됐으니까 얘기하려면 복잡한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대학교 전공은 중국어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북경에서 유학했습니다. 유학 마치고 여름 방학은 한국에 보내게 됐는데요. 그때 한 6주 동안 한국 한반도에서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극 들어가고 일단 대학교 마치고 마쳐보니까 제가 속사하러 올 기회가 생겼으니까 장학금 받아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대학원에서 2년 동안 속사 마쳤습니다. 그거 마치고 그때 지금처럼 외국에 한국에 살 수 있는 기회 많이 없었으니까 다시 귀국해가지고 연극에 있는 아주 대회계법인에 입사하고 그다음에 회계 자격증 따면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는 기회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저희 회사에서 한국 법인에 파견을 보낼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청해가지고 다행히 맡게 됐으니까 2007년부터 쭉 살았습니다.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원래 그러니까 영국 분이시고 중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한국을 알매되면서 정작 이제 직업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사신 거예요. 말도 요청하시고 또 다른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른 외국인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보냈던 설날은 올해는 11번째인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영국에서 보냈던 몇 개는 더 전통적인 것도 느낀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계실 때도 한국의 이런 문화, 전통문화 이런 거를 느끼셨다는 거죠? 한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으셨나요? 뭐 대부분 런던에서 코리아타운이라는 도시, 지역이 있는데요. 웬만한 도시 다 유학생도 꽤 많이 있고 저 같은 다문화 가족 많으니까 보통 어떤 도시 가도 한 50명 정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설날이나 추석 때는 고향 그리우니까 일단 모여가지고 전통 한국 음식도 만들고 전통 한국 게임도 하니까 그리고 제 느낌상으로 친구끼리 모였으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에 가면 자기 엄마, 아빠, 삼촌, 친척 보면 기분 다 좋긴 좋은데 그래도 특히 서른 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애맹 질문 받잖아요. 결혼을 언제 할 거냐. 맞아요. 결혼을 언제 하냐. 언제 취업하냐. 애 언제 날 거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영국에서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부담 없이 조금 더 즐겁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한국에 와서 쭉 사시기 전에 영국에서도 유학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한국의 문화들을 접하셨던 건데 그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때는 제가 살았던 도시는 사삼턴이었는데요. 그때 한국 사람 한 8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교회에서 모여서 윷놀이 게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5명씩 있는 팀으로 나눠서 약간 월컵 대회처럼 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경쟁심이 많고 서로 응원하고 긴장도 많이 하니까 계속 결승전 올라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러게요. 윷이 윷놀이가 신나죠. 잘 던지세요? 저는 나쁘진 않아요. 뭐가 제일 잘 나와요? 독에 걸린 뭐. 잘 던지세요? 모두 가끔 나와요? 사람 잘 잡는 편이에요. 사람을 잘 잡는다. 앞에 가는 말을. 그렇죠? 말을 잡아서. 그게 아주 선수인데 말 잡는 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쭉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는 그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 명절 문화들을 접하실 텐데 설날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떡국을 먹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한복도 곱게 차려입고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에서 사시면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 떡국도 드시고? 먹을 데는 있긴 있지만 올해는 못 먹었습니다. 사실. 해주시는 분이 없으셨나? 네.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어제는 제가 그냥 조금 섭섭해서 집에서 제가 미역국 알아서 만들고 같이 만들고. 아, 그러셨군요. 네. 다른 분들은 많이 도우시면서 정작 본인은 떡국을 올해는 때 못 드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보면 이제 정월 초월은 날 새해를 맞고 그리고 또 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설을 두 번 맞잖아요. 그런데 영국 분들은 그렇지 않죠. 한국과 영국의 새해를 맞는 모습을 좀 비교를 하시면 어때요? 영국에서는 거기 양역으로 가니까 저희는 1월 1월, 32월, 12월 30일로 1월 1일을 넘어갈 때 그렇겠나? 네. 그래서 보통 그날 저녁에 좀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뭐 파티하거나 술 먹거나 그리고 뭐 12시 직전에 뭐 카운트다운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신년은 그렇게 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랑 비교하려면 영국은 크리스마스죠. 네, 그렇죠.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는 약간 커플로 기념일로 알려져 있잖아요. 뭐 사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커플들이 케이크 사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 네. 아니면 애들이 위해서 선물 사긴도 하지만 영국에서 설처럼 저희는 뭐 가족끼리 먼 친척까지 다 모여서 전통적인 영국 음식 먹고 영국 게임도 하고 그렇게 보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설 같은 명절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크고 가족들이 모이고 이런 그 명절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그러면 이제 한국의 문화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상당 부분 거기에 이제 한국 문화가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과거에도 그렇고 이런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건 왜 하지?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 눈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런 설 할 때 그 며느들이나 뭐 주부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네. 제 주변에도 그 달력에 설 올라올 때부터 한 2주 전부터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친구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족끼리 다 모였으면 조금 즐겁게 뭐 좋은 분위기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많으면 조금 할 가치가 있나 싶네요. 네. 그러면 영국이나 뭐 영미 문화권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여성들 준비하지 않아요? 남성들 같이 합니까? 최근에는 남자도 많이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거기도 여성들이 많이 하시기는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한국처럼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즐겁게 그리고 역할 분담하는데 한국은 주부들이 스트레스 많지요. 그리고 세배되면 우리는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세뱃돈도 주고 그래요. 그런 문화 좀 생소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애 둘이잖아요. 뭐 조카도 몇 명 있고. 그래서 받긴 받죠. 세배. 조금 오색하긴 하죠. 세뱃돈 주세요? 주긴 주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못 받았으니까 조금 손실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향에서는 뭐 이렇게 성탄 크리스마스 때 모이고 그러면 주로 선물 주고 그랬습니까? 네. 저희 영무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주죠. 선물 주거나 같이 파티하거나 이런 거죠. 우리처럼 절을 했다고 이렇게 캐시로. 그렇죠. 팝팝한 걸로. 우리 애들은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여러 친척에서 선물도 받고. 설 때 현금도 받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돈도 우리는 정성 준다고 이렇게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요. 바깥한 걸로. 손 베일 정도로. 그걸 받고 기분 좋아. 우리도 이제 원래는 선물을 주는 게 한국 문화도 선물을 주는 게 문화였는데 요즘은 선물을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생일 때도 그렇고 이렇게 현금을 주는 이런 문화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센터장님 모시기 한국 문화 가운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설레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 중에서 아까 너무 명절 부담 스트레스 많이 갖는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정말 부럽다. 우리 영국에서 없는 거. 아마 그래도 설날 때 먹는 전통 음식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먹는 거는 그냥 뭐 칠문초 하나 사가지고 그거 구워서 야채랑 같이 먹는데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뒤김 전 같은 것도 있고 뭐 과일도 많고 뭐 그런 건 좀 부럽습니다. 네. 그럼 잘 드세요? 이제 그런 것들은? 네. 잘 먹습니다. 그러시군요. 떡국 빼고요. 떡국 빼고. 이렇게 서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게 명절에 지하철에도 보면 여국인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제 휴일이시고 하니까 나오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정작 우리 뭐 센터장님 같은 분은 그렇지만 잠깐 일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고향에는 못 가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없고 이래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모이는 그런 행사도 하신다면서요. 센터에서. 센터에서 원래 추석 때 설날 다 하긴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 원래 했던 장소는 없어졌으니까 올해 설날은 못했고요. 올해 추석은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설은 같이 모이는 행사를 좀 못하셨네. 통상 그러면 설 추석 때는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뭐 윗놀이도 하고. 네. 식사도 하고. 약간 한템 전통 제헴 프로그램. 올해는 왜 센터 장소를 옮기셔서 못한 거예요? 네. 원래 저희 건물에서는 빈 층이 있었는데요. 다 입주돼가지고 그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하셨네요. 올해는. 아직 밖에 하기는 조금 춥잖아요. 춥죠. 안타깝네요. 그런 걸 이제 미리 좀 얘기하셨으면 공간은 어떤 형태로든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올 추석도 그렇고 내년 설에는 잘 또 모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 잡았으니까 올해 추석은 조금 더 대규모로 할 겁니다. 설에 못했으니까 또 그래요. 다시 이제 서울 글로벌 센터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으로 보신 이제 우리 설의 모습들이 참 좋은 것도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거는 참 부담스러우신 걸 똑같이 느낍니다. 서울 글로벌 센터는 어떻습니까? 센터장으로 지금 쭉 재직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서울 글로벌 센터의 계획 올해 또 하실 내용들 이런 거 있으면 오신 길에 소개해 주고 가세요. 네. 어차피 서울 글로벌 센터 주의 목적은 그냥 편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것도 포함해서 외국인 다운타임 대 뭐 좀 여유로운 놀이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재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행사도 준비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5월에서 FC서울 프로축구 구단이랑 외국인 축제 할 겁니다. 축구 경기 한 해 열면서 외국인 밴드를 위해서 조금 특별한 행사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우리 매해마다 하는 글로벌 콘서트랑 외국인 위에 프리마켓도 운영할 겁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한국 생활 적응 위해서 한국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전통적인 프로그램 한국 요리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외국인 한국 사람과 외국인 사람의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댄스 페스틸도 있고 크리스마스 좀 전에 성북동에서 유럽식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마켓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축제 페스티벌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밖의 기본적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서울 글로벌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렇게 외국 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센터 함께해 주면서 도움 줄 수 있는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글로벌 센터 폴 카버 센터장님 모시고 한국에 오래 사셨는데 우리 설명절을 보시는 시각들 이런 얘기를 재밌게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